뭐야? 저기다! 아 맞다 대기실 그치? 대기실은 거 깜빡하고 있어 차단당하는 거 아니지? 어 이거 근데 밝기 0으로 하니까 느낌있다 밝기 0? 밝기 0으로 게임해볼까? 안개 맵에는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안개 안이 막내야 막내야 바로 앞에 차탈데도 막내야 이리와라 막내야 막내야 조용히 해라 에이 많이 울어줬다고 맞죠 막내가 죽을때 내가 얼마나 흠 빠졌는데 영화보호인줄 알았어 공포게임인데? 밝기 0? 밝기 0 1인칭하면 진짜 스컹구영 안돼? 이 창 안보였어 못쓰겠던데 연다님.. 50을 안되겠다 50을 안내죠 정보 안했네 정보 안했네 아우 블루님 방에서 어디 실드로 나왔어요 플레이 플레이어가 있어요 쏠까요? 이거 우리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쏠래 그냥? 폭죽놀이 합시다 폭죽놀이 폭죽놀이 하자고 좀 더 모아봐 그러면 나 하나있어 나도 하나있어 저 한개 여기 생겨놨어 그러면 4개 찾은거 아님 지금 3개만 더 찾으면 되네 그래 다 모아가지고 하나씩 하나 쏘자 오버니션 일단 뭐야 이거 저거 아니야? 아 뭐야 아버지 저기있어? 아 저거 아니야? 어디야? 아 내가 UI를 꺼가지고 안보인거였구나 적인줄 알았어 유아이 꺼가지고 적처럼 보였어 피그도 터지길래 가자 내가 이걸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팀원 그것만 사라지구나 으하하하 이렇게 하니까 적같애 아니 진짜 적인줄 알았어요 뭐야 적같애? 어? UI UI 껐다가 튄 다음에 한 번씩 적같은 나도 적같애 나 플래그 먹었어 아니 옵션짱 한번 해보세요 적같음 아니 진짜 적같애 저한테 적같다고요? 다 적같은데 진짜 다 적같은데 진짜 어이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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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니 적같이 생겼어 야 이런 젓가락 아니 적같이 생겼다고 하하하하 발음 조심하세요 적같이 생겼어 발음 조심하세요 적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어 적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앙 아니야 재탄 필요하냐? 아 있음 좋죠 엥 엥 엥 어 진짜 30발이 끝이에요 점출까? 점출까? 와봐 줄게 어 잠깐만 이거 죽어 이거 죽어 이거 죽어 차 밑으로 돌이간대 차 밑에 가졌어 차 밑에 가졌어 차 밑에 가졌어 차 밑에 가졌어 못나 차 밑에 가졌어 기다려봐 내 편 줄게 내 편 줄게 터뜨러 터뜨러 타면 되구나 아 이제 안빠 원패하기 좋을 것 같은데? 원패 용도로 만들어줄 수 있던데? yu에이즈 약간 어 차 한대씩 들고 다녀면 되겠는데? 유에이즈 안신당 보인다 위험할 때 타고 아 Bana 어 안녕 잠깐만 잠깐만 딱게 묻혔어 Solutions 쟤씨는 어디갔어요? 나 땅에 막혔어 물 밑이 보인다 밑에 물이 보인다 다 누워 아니다 시어탄 쏘자 시어탄 여러분 시어탄 모여요 6명 준비해 2개만 쏴래 이거 2개만 쏴야 돼 2개만 쏴 2개만 그래 2개 나랑 훈이 쏴 하나 둘 2개만 쏴 2개만 지금 지금 2개만 쏴 2개만 쏴 2개만 쏴 따뜻한 물이야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다 해물파이어 해물파이어 내가 놓은게 아니에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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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 주무줍시다 3개만 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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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개 탈라 동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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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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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이 다 되는데 ㅋ 여섯명이네 인생은 손자순 나이스 야ㅏ아아ㅏ 힘내라 힘내라 손 내라 50방향 플레이어건 있어요 플레이어건 플레이어건 한 번 더 있어요 여기 50도 저도 M4 1개만 들겠습니다 나 쏜다 뛴다 돌 있는데 뛴다 30방향 어 오늘중에 저는데 뛰는데 저거 말고 저거 더 오른쪽에 한 명 더 있어 또 있는데 어디지 안 보여 쏘는 애가 안 보여요 주황핑 있는 쪽에 있는데 안 보여 아 보인다 체크 걔 기절 아 내가 봤는데 가 달립니다 백업 좀 어 다 누워있다 바위 왼쪽에 누워있다 뭐지 누워있는데 누워있다는데 죽었어 기절 기절 아 뭐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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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하늘에서 터뜨리면 어떻게 됨 어 아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더 재밌겠다 한 해볼까? M2 사고 들은 김에 해봐 해봐 터뜨려 봐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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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안 맞아 차가 안 맞아 판정이 안 나 맞는 판정이 안 나 공중이 어 풀피다 풀피 왼쪽에 있다 싸움 쏜다 쏜다 집에 있다 집에 집에 그 하수구 쪽 쟤네 다 들어야 돼 하수구 쪽 하수구 쪽 기절 하수구 쪽 기절 여기에 Debbie 시켰는데 터널로 터널로 주매물로 알아주겠지 터널로 앞에 돌! 앞에 돌! 앞에 돌! 꺼져! 저리 꺼져! 이 자식아! 저리 꺼져! 여기에! 개불러! 나 여기에! 1평 째! 오케이 요쪽에 사람 겁나 많아 여기 사람 개.. 오케이 체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누워! 누웠는데? 개 기절! 그 뒤쪽에 한 명 더 누워있어요 어? 저희 두 명이 끝인가 본데? 집 두 명이 끝인 것 같은데? 가자! 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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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간다! 개누려! 왼쪽 집이야! 왼쪽 집! 그 집이야! 맞게 맞게 맞게! incontro prev์ 이제 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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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한 명! 났다! 한 명! 죽여! 죽여! False!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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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 uploaded 죽여! 와야돼예예예예예예 principio 4, 3, 2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 팝비넷